공장에 있는 동네가 아파트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공장에 있는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 경우도 있긴 했죠. 어디? 딱 서울로 생각해보면 성수도 같은 경우에 보면 주상복합식으로 해서 들어왔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장, 물론 전용공업지역이라는 지역도 있고 준공업지역이라는 지역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공장에 있는 지역에는 오피스텔이 들어오고 물론 아파트도 일부 들어올 수 있지만 용도에 맞춰서 문제를 한다. 그런 내용도 있었죠. 그런데 이게 과감하게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국토부에서 1월 5일에 발표를 합니다. 도시계획 혁신 방안을 발표를 하는데 원래 현행은 주거 환경 보호를 위해서 토지의 용도하고 밀도를 엄격하게 구분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거는 주거, 상업용은 상업용, 그 다음에 공업용지는 공업용지를 다 바뀌게 따지고 주거, 이종 주거는 이종 주거,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공업지역, 상업지역은 용적률 그런 거 검폐율을 엄격하게 구분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과감하게 변화를 시키고 1월 5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질주, 근접과 고밀개발, 복합개발 등 이런 새로운 공간 전략 요구에 따라서 도시계획 혁신 방안을 5일에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사 많이 보면 용산 정비창 수혜 혜택이 된다라는 아는 내용을 갖고 투자를 하기에는 이미 가격이 비싸죠. 그렇다고 하면 모르는 지역 또는 앞으로 이런 정책에 따라서 투자 전략을 잡아야겠죠. 이거를 오픈해드리겠습니다. 다 오픈해드리는 못하고 저희가 유로로 제공하는 거지만 이번에 제가 일부 지역을 그냥 무료로 과감하게 오픈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3부에서 다뤄드릴 거고 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토자 용도와 밀도를 많이 완화시켜서 꼭 주거라고 주거만 짓고 예를 들어서 상업 지역이기 때문에 주거비효로 10%에서 20% 기준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더 완화시켜서 공휴일 개발, 복합개발 즉 개발 속도를 올리겠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세 가지 공간 혁신 구역을 도입을 했는데 우리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가지인데 첫 번째, 두 번째를 좀 깊게 다뤄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시 혁신 구역입니다. 도시 혁신 구역은 도시 규제 제약 없이 창의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입지 규제 치수 구역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서 도시 혁신 구역, 한국형 화이트 존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마리나베 같은 경우에 지금 아마 자료 화면에 나갈 겁니다. 싱가포르 마리나베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노후된 항만의 배후단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항만 인근의 공업지역이나 수출 관련돼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개발이 낙후됐겠죠, 노후됐으면.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용도 따지지 않고 개발시켜서 주거, 국제 업무지구와 관광지구를 합쳐서 세계적인 복합단지로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나라도 한국형 화이트 존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발표를 했고요. 토지 건축에 대한 용도 제한을 두지 않고 용적률, 검폐률도 자유롭게 지 자체가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예시를 보면요. 전체는 연면적이 있을 겁니다. 연면적이 있는데 만약에 상업지역이에요. 상업지역에 쇼핑몰이나 오피스의 단용도 비율 같은 경우가 60%가 현행이면 용도 비율을 더 올려버립니다. 과감하게 70% 올려서 사업성을 높이고요. 주거 비율 같은 경우도 기존에 최대 40%까지 있다고 하면 50%에 추가적으로 더 올릴 수 있는 알파까지도 도입시킬 수 있게 해놨습니다. 다시는 다만 50% 이상 알파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너무 극대화되면 평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임대주택이나 이런 개발 수익을 환수하는 장치도 만들겠다는 내용이고 그래서 주거 이용으로 더 늘릴 수 있고 어떤 지역도 또 특판한 지역들은 단일 용도 비율도 올릴 수 있다는 건 바로 사업성이 높아지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용적률에 대한 그것도 과감하게 틀을 깨기 때문에 사업성이 올라간다 또는 고밀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제조적인 잔치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용산 정비장 같은 경우도 대규모 부지 엄청나게 높은 부지들이 더 용적률 높이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만들었다는 것도 하나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도시계획 혁신 방안 중에서 복합용도 구역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복합용도 구역이 저는 좀 이슈적인 부분이고 앞으로의 투자처를 찾아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행은 주거 지역은 주거만 이용을 해야 되고 또는 상업 지역은 상업 지역만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게 교차가 가능합니다. 주거 지역 내에 상업시설도 설치할 수 있고 또는 공업 지역 내에다가 주거나 상업시설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요즘 신도시들 보면요. 택지 개발하는 지역들 보면 상업지구라서 가운데 딱 모아놓고 아파트는 아파트 이용하다 보니까 주말이나 또는 쇼핑하러 가나 할 때 엄청난 게 다 상업적으로 몰리고 주거 지역으로 또 분리시킨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크로스, 교차해서 개발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 이게 지금 예시로도 미국 보스턴 혁신지구를 갖고 와봤는데 그래서 지금 보스턴 같은 경우에도 용도 지역이 상업이나 중공업 지역으로 혼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97년도에 도입을 해서 복합용도를 재개발했다는 게 선거 사례를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걸 도입한다는 거죠. 다만 주거나 공업의 녹지 환경 보호를 해서 전용 주거 지역이나 전용 공업 지역, 녹지 지역은 적용을 제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세 혜택은 이겁니다. 아까 지금 이슈적인 걸 제가 언론 분석을 다 해봤는데 농산 정비창 이야기, 철도 유지 그런 건 용적률을 높여서 개발할 수 있다. 이게 포인트로 많이 나왔는데 저는 시각을 좀 다르게 체크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면 블루오션 시장에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바로 공업 지역을 좀 눈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후공업단지나 세택구도심 등의 주거 문화 업무 복합 지역을 점진점 전화해서 직주 군족 수요 등에 기대할 수 있게 하겠다가 국토부에 발표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공업지역을 좀 눈여 보시면 전용 공업지역을 제외하고요. 일반적인 공업지역들 중에서 노후된 지역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지역들이나 또는 구도심, 오래된 낙후된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데 상업지역 같은 경우도 있어요. 옛날 상가들 3층짜리 상가 또는 오래된 상가들 개발이 안 되고 있고 과거 구도심이라는 지역들, 세태된 지역들이 있는데 이런 지역들이 반대로 주거 아파트 단지로도 들어올 수 있고요. 용도 지역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는 업무 시설을 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노리는 것도 하나의 큰 전략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서 정책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런 것보다 생각하는 축제이지만 생각의 전환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투자 전략을 나갈 수 있는 것도 좀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 드리고 3부 시간에서 또 이슈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유료로 풀어드리는 것 중에 일부를 제가 과감하게 한 번 더 말할 수 있는 것들은요. 다음은 쪽으로 더 나온 것들은요. 다음은 쪽으로 더 아는 것들은요. 다음은 쪽으로 더 아는 것들은요. 4부시간이 오실 시간에서 지금도 잘 보겠습니다. 다음은 쪽으로 더 아는 것들은요. 다음은 쪽으로 더 아는 것들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